시흥시가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에 참여했습니다. 광명 시흥지구 주민들의 보상추진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9월부터 은계호수공원의 음악분수 운영과 더불어 180여 대 규모의 주차장이 개방됩니다. 9월 셋째 주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기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특히 기후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자연재해와 물식량 부족, 생태계 붕괴 등에 대한 적응 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정책과 활동을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지난 8월 30일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습니다. 환경부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함께 주관한 행사였는데요. 이번 선언식 행사에선 임병택 시흥시장 등 17개 기초지자체장이 참석해 시흥시 등 총 234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적응 실천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기후적응 선언식은 각 지자체가 지방정부 중심의 기후적응 노력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을 기후변화 대응에 초석이 돼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과 일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광명 시흥지구 주민들이 보상지원으로 인해 재정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장과 광명시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민 재정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보상촉구를 결의했습니다. 기자회견은 9월 5일 10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는데요. 2022년 11월 29일 광명시흥지구 지구지정 당시 정부와 LH공사는 2024년 하반기 보상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LH가 자금난으로 인해 2년 이상 연장된 2026년 이후로 계획을 조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정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공동화 현상 등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시흥시장과 광명시장은 원주민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촉구를 정부와 LH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어느덧 천천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죠. 9월을 맞아 은계호수공원에서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음악분수 운영과 대규모 주차장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은계호수공원 분수대는 고사분수로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날개분수와 음악과 미디어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 음악분수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음악분수는 공사를 마친 후 10월 말까지 운영 예정인데요. 또 공원 외곽에 약 180여 대 규모의 주차장도 조성됩니다.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에 9월 중 우선 개방할 예정인데요. 주차장 조기 개방으로 약 90대 주차 공간이 확보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음악분수와 더불어 자차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 확대까지 이번 주말엔 은계호수공원으로 밤 산책 어떠세요? 오늘 입니다. 고객님 은계호수공원 kole